미래를 예견하는 강단있는 선지자, 남국의 나라를 짓게 되고자 하는 애국심 뜨거운 이 시대 유일의 지도자, 5300만 국민이야 일어나라, 850만 헤어 독보여 깨어나라. 우리는 오늘 반드시 부장성과 진실을 밝히고 원흉들을 처단하겠다며 국민혁명공약까지 발표하신 국민혁명의 의장, 사회공부장성과 진실규명 국명총괄위원장이시며 한계쪽 대표적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리발 기린박수로 놓으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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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